슈퍼 놀라운 라면 귀엽네 이거 누구야 이거? 맵고 화끈한 세트 비질 조선 세트 램 대원 세트 어우 아주 화려하구만 도깨비가 원래 이렇게 못생겼었나? 도깨비 얼굴 왜 이렇게 됐어? 원래 이랬어 도깨비 얼굴이? 안 돼! 잡고 나갈려 그랬는데 할 수 있어 블리츠야 할 수 있어! 매겨! 근데 잠깐만 너무 이렇게 이게 시작하기 왜 60으로 돼있냐 하 얘네들은 맨날 업데이트하면은 이런게 바뀌니까 짜증이 난다니까? 왜 그런거야 이 게임 왜 이게 바뀌어 있어 걷는 적이 없는데 이제 이게 보임이다 이런식으로 그냥 이런거는 그냥 무조건 이런데 깔아놔야돼 갇힌거 같다 너무 근데 리전 너무 잘 보인다 잘 쏘네 이런데 깔아두면 무조건 오면서 밟잖아 그래 리전덧 신문 내 리전덧 하하하하 야 리전덧 애들 밟는데? 시간이 없어서 그런걸수도 있겠지만 보이는 대신에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세진걸로 알고 있어 감기 야 나 죽는다 손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손 땜에 죽었어 흐흐흐흐흐흐흐 이게 맞나 내가 손을 부숴어야되네 생각해보니까 안 넘어가네 너무 대박 예에에에 야 저격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도 소리를 못 들어 와우 무서워 아 아 아 i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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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주인 그만 때려 아니 바론한테 캐릭터가 이렇게 많진 않잖아 봐봐 몇 명이야 지금 거의 한 5,60명 되는 건데 엄청 많아 야 오버워치가 몇 명이지 총? FPS 게임에서 이렇게 오퍼가 많은 게임이 있나? 아이고야 나가야겠다 자기 쏘는 걸 보아하니 빨리 나가서 다른 게임 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? 에어이 잘한다 뮤트 나이스 뭐해? 아니 피하라고 아 개 웃기네 라고 빵킬이 얘기합니다 저게 죽어? 야 요즘 뭐야 저거 아 아 아 아 으루와 이 새끼야 역시 방패다 사람 모아서 하면 재밌어 내가 다잉키면 재밌어 와 정확히 머리 딱 들어가네 궁금해 궁금해 궁금한거 못 참아 저기서 레플링 했나보다 어 뭐야 나 일어나네 으아 도망쳐 야 저기 있을걸 아 이거 지난 누워있을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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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니 죽었네 이거 옥상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냥 당해버렸다 궁금하면 죽어야지 하고 다시 일하는데 도망갈래다 죽었어 두번 죽었다 라운드 치신다고 하는 사람 있어 야 여기 버보다 삼각지대 여기 들어가면 아무도 잘 못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것도 많이 있네 두개나 있네 너무 대놓고 좋아좋아 아 깔 데가 없네 너무 많아 이게 야 근데 저 거리에서 저게 죽어버리네 사건이 지금 저거리면 몇미터야 저게 두번 맞고 그냥 죽어버리는데 개사근데 그러니깐 부기했는데 2층이네 와 R4C가 쎄긴 쎄? 2배율 R4C 오우야 이게 머리가 딱 들어가네 와우 눈은 봤는데 손을 계속 누르고 있어 앞을 뭐야 이건 못 일어나네 그러게 그래도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룩이면 한 번 일어날 수 있잖아 룩이면 방어팀이 만약에 넘어졌으면 그러네 이거 개념이 좀 이상하네 이것도 말 나오겠다 이게 문제야 부기가 쏠큐용은 아닌 거 같아 부기는 내 생각에 그래서 이번 승캐도 저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맘 놓고 밑에 볼 수가 없어 다잉큐용은 정말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좀 많이 아쉽할까 모든 기회에 이동하는 거 같아 다잉큐용은 정말 좋고 네 으음 엄마야 왜 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떠먹여주는 거야 이거 뭐 복귀 유저 환영 이벤트야 뭐야 이게